40번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 자 이거 주어진 요약문부터 보면은 질투네 질투는 포함한다 3명의 당사자들 질투는 3명을 포함한다 분사국문이지 집중하면서 세번째 사람의 빈칸에 집중하면서 그리고 반면에 이거는 부러움이잖아 아 질투랑 부러움이랑 차이점이구나 요정도 알 수 있겠지 지금 이 상태에서 부러움은 포함한다 2명은 어 질투 3명 부러움 2명 그리고 그 2명의 개인적인 상황이 가장 빈칸하다 윗 분사국문 있잖아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한 사람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여긴 채로 그럼 이거 문제 풀 때 있잖아 최대한 정리를 해놓고 하는게 나 선생님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시간 조금 걸려도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놔야지 빨리 풀어 안보고 이거 내용일치랑 거의 비슷하게 풀면 돼 요 부분 찾아서 찾아서 푸는 거야 근데 적어놓지 않잖아? 그럼 읽다가 내가 어디 찾아야 되지? 까먹어 그럼 다시 읽어야 돼 결국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적었었냐면은 질투 3명 어 세 번째 사람이 빈칸에 집중 아 질투 3명이고 세 번째 사람 빈칸 요거 찾아야 되겠다 부러움은 2명이래 2명의 상황이 가장 빈칸하래 상황 상황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 요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되고 자 보면은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 자 많은 어 상황은 많은 물건은 많은 상황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러울이킨다 어 앤비 부러움을 어 부러움 얘기 맞지? 그게 뭐래? 어 오너쉽 아니면 뭐 지위 건강 젊음 그리고 뭐 재능 뭐 인기 이런 것들이다 어 아름다움 그리고 어 부러움은 종종 이거 수동태야 confuse A with B A를 B와 혼동하다 그래서 이거 수동태니까 혼동된다 어 질투와 혼동된다 왜냐하면 어 신체적인 반응이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똑같은 신체적 반응 똑같으니까 헷갈리겠지 그치? 다르면 헷갈리겠어? 어 명확하게 다른데?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은 부러움 있잖아? 어 헷갈린데 질투와 혼동된다 신체반응 같아서 어 그리고 차이점 나왔네 차이점 아까 여기 보면은 반면에 라고 했지 그럼 차이점에 주목을 해야 되겠지 그치? 동일한 거 필요 없잖아 솔직히 차이점은 뭐냐면은 대상 어 부러움의 대상은 사물이다 뭐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그래서 부러움 대상 사물 그리고 질투의 대상은 행동이다 어 세 번째 사람 나왔다 봐봐 세 번째 사람이 여기에 집중 답이네 behavior 그러면은 어 정답지에 액션이라고 있었지? 그거야 그거 A번은 벌써 나왔어 이거 뭐야 내용일치랑 거의 비슷하게 풀면 돼 질투 대상 제3자의 행동이다 어 요거다 어 그 다음에 부러움은 피로로 한다 두 명의 사람을 어 부러움 두 명 부러움 나왔지 반면에 또 이제 질투는 요구한다 세 명을 피로로 한다 자 피로는 질투한다 쌤을 왜냐하면은 아름다운 여자가 옆집에 있는 어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이 아닌 인세드 대신해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뭐야 제 3명이잖아 피터 쌤 예쁜 여자 근데 뭐 때문에 어떤 돈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전화한 행동 행동 때문에 질투한다 라고 했지 질투 대상 뭐라 그랬어 행동이라고 그랬잖아 어 그 다음에 역설적이에도 이제 MB 나왔지 자 A는 풀었어 이제 MB에 집중을 하면 돼 부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향하게 한다 어 노여움 붕괴 불편함을 어디 쪽으로 어떤 사람들 쪽으로 가장 어 가장 가장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나왔지 가장 빈칸하는 이거 나왔잖아 여기 B번 나왔지 어 그럼 뭐야 이거 뭐였어 similar 뭐 어떤 단어로 나왔어 unlike로 나왔어 비슷한 여기서 문장 끝났지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지 시험장에서 그지 어 빨리 풀렸어 그래서 다시 한번 부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향하게 한다 어 되게 불편함을 어떤 사람에게 가장 비슷한 사람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 나이 비슷하고 경력 비슷하고 거주지 비슷하고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뭐 쓸데없는 내용이야 이런 이 내용이야 우리는 예시야 예시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 어 비즈니스 사람들을 근데 세기에 근데 어 지난 전이잖아 전전 얘가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우리 부러워해 지금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비슷하지 않잖아 부러워하네 비슷한 사람 부러워한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같은 내용이야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아 백만 잔자를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나는 부러워하지 않아 음악가 어 매니저 아니면 치과 의사 하지만 imb 나는 부러워해 어 다른 작가들 음 작가로 써라고 나와 있지 작가니까 비슷한 사람 작가 부러워한다 그리고 이제 ceo로서 ceo를 부러워하겠지 여러분은 부러워한다 다른 더 큰 ceo들을 그리고 슈퍼모델로서 여러분은 부러워한다 더 성공한 어 슈퍼모델들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았어 이것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부러워해 도자기 만드는 사람 비슷한 사람 어 그러면서 이거 마지막 질투는 포함한다 3명 집중하면서 세 번째 사람의 행동에 반면에 부러움은 포함한다 2명 그리고 그 2명의 개인적인 상황이 가장 비슷해야 돼 우리랑 가장 비슷한 상황을 부러워한다 라고 했었지 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질투와 부러움의 차이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